선우은숙의 전남편인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서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5차례에 걸쳐 친언니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현재 선우은숙 자매는 심각한 트라우마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유영재가 검찰에 송치된 뒤 선우은숙 자매의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결혼 생활 동안 선우은숙이 삼시세끼를 차려달라는 유영재를 위해 친언니의 도움을 받아 살림을 했습니다. 친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유영재가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처형과 유영재가 둘만 남았을 때 몹쓸 짓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이 일을 처음 당했을 당시 엄청나게 놀랐지만 그래도 유영재를 따끔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유영재는 오해에 걸쳐 처형을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유영재의 몹쓸 짓 수위에 대해 선우은숙 친언니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고려해서 차마 밝힐 수 없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유영재의 몹쓸 짓뿐만 아니라 유영재의 생활태도 자체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우은숙은 과거 동치미에서 벌꺼 벗고 다니는 유영재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유영재는 저는 우리 공간에서 항상 다 벗고 다닌다라고 했죠. 실제로 유영재는 집에서 생활할 때 속옷까지도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처형 앞에서는 팬티 등의 최소한의 속옷은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처형 앞에서 최소한의 속옷만 챙겨 입었다는 자체가 납득하기가 어렵죠. 선우은숙 자매의 현재 상태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간의 의혹이 쌓이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상황에도 이르렀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자매의 정신건강 상태도 조금은 나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친언니는 고소인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최근에는 정신과 약을 줄일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의 송치 결과가 나와 친언니는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오해가 풀려 정말 다행이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하죠. 하지만 지인들에 따르면 친언니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정정해 보였는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겪다 보니 외형적으로 상당히 늙어 보였다는 것인데요. 선우은숙 역시 송치 결과가 나오면서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는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선우은숙 언니 측이 증거물로 제출한 녹취록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 유영재가 몹쓸 짓을 한 내용에 대해 따져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녹취록에는 유영재가 인정하는 몇 마디만 담긴 게 아니고 두 사람이 10분 넘게 대화하는 내용이 20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으로 작성될 정도로 상당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처형과 아내를 어떻게 봤으면 이렇게 저질스러운 행동을 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결혼생활 중에도 유영재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벌꺼벗고 다니는 행동은 방송에서 이야기가 나올 당시에도 모두가 경악했었는데요. 당시 아직 신혼 기간이었던 결혼 2개월 차쯤 되었을 때 선우은숙은 남편 밥해 먹이느라고 내가 지쳤다 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남편 밥해 먹이느라 지쳐서 그런다. 그 사람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친 것부터 나오네. 신혼이 한 주는 행복하고 한 주는 정신없어 변화무쌍한데 몇 주가 되니 지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선우은숙은 남편은 평생 시켜 먹거나 나가서 사 먹으니까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 바깥에서 먹는 밥이 너무 싫은 거다. 요즘 배달 음식이 잘 돼 있으니까 시키면 좋은 게 오는데도 그게 싫다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바쁜 스케줄에도 도우미 아줌마를 쓰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집에서는 거의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도우미가 오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이 이유였죠. 또한 선우은숙은 사람 안 부르면 누가 하겠나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해야 하잖나 건조기에서 빨래 꺼내 개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밥해 주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이 끝나지 않고 연속이 된다라고 하소연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선우은숙은 밥은 해 먹어야 하니까 아침에서 먹여 보내고 나가서 라디오 하면 방송 잘하고 있나 나도 듣는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 되면 저녁 준비한다.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 본인 유튜브 해야 한다고 방에 들어가고 난 설거지 등 뒷정리하고 나면 밤 11시가 다 된다. 내일은 뭘 해주나 싶어서 밥 생각에 지쳐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때도 왜 힘들게 같이 사나 이해가 안 됐는데 돌이켜보니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미 이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그러게 싱글로 계속 혼자 살지 뭐하러 다시 그 힘든 일을 반복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혼자 살면 된다. 혼자보다 함께가 원래 더 힘든 법이다. 해봤으면서 실수를 또 반복하냐 너무 빨리 결정한 게 문제였다.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다가 결정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유영재가 밥 벗어먹으려고 결혼한 거 본인만 모른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한 번 당해봤으면 됐지 사서 고생이다 등 이들의 재혼에 대해 답답해했죠. 그리고 방송이기에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리화해봤지만 현실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폭로가 터지자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우은숙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영재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도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더러운 범죄가 사실로 끝날 것이다.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양다리, 환승연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만남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선우은숙과 결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유영재의 입장문에 선우은숙 측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이야기의 괴변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앞서 선우은숙 변호인은 선우은숙 씨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유영재 씨가 거듭 사과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다가 친언니가 절대 안 된다며 피해를 밝혀 혼절했다. 이후 5kg이나 몸무게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우은숙 씨가 이혼했는데도 혼인 취소 소송을 낸 것은 유영재가 내 남편이었다는 기록이 남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이혼의 경우 혼인 이후 사유로 이루어진다면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이전의 사유로 이루어지기에 선우은숙 친언니의 강제 피해가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을 더 분노하게 한 것은 바로 유영재의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 것 마냥 우울증을 호소하며 정신병원으로 도망쳐버렸죠. 특히 유영재가 번개탄과 같은 단어를 노트북에서 검색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유영재의 측근은 해당 매체의 조금 전 동생과 직접 통화했는데 이른 아침 원무수속을 마치고 입원한 것으로 들었다. 유영재 씨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유영재는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 할 말은 많았지만 맞대응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한다. 그런데 혐의로 고소하자 너무 억울하다며 이틀째 시금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우은숙 측은 우울증 호소의 황당함을 드러냈는데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처벌이 내려져도 선우은숙 자매가 입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란듯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